대구시장직 취임준비위원회가 보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시정혁신정책제안서를 권영진 당선인에게 전달했습니다. 조직개편과 취임 후 100일 과제 등 다양한 개혁방안이 담겼습니다. 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6기 대구시의 비전은 오로지 시민행복, 반드시 창조대구로 정했습니다. 120여 명의 위원들이 마련한 제안서 가운데 단연 눈길을 끄는 것은 조직개편입니다. 경제 3국에 흩어진 경제부서를 통합하고 기획실의 조정기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업무 조정이나 업무 이간 그리고 조직개편을 통해서 그동안 산업별 기능별 분산된 조직구조를 통합적인 운영전략으로 재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성과 중심의 인사원칙을 세우고 특히 특정 연고에 승진비율 제한을 두는 등 발탁 탕평인사제 도입도 제안했습니다. 줄 잘 서서 대워받는 것이 아니라 일 잘하는 사람이 대워받는 능력행정. 세 번째는 성과의 이러한 성과 결과에 바탕한 책임행정. 제1모직 이전터는 선제적인 검토와 대응을, 동대구 역세권은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주문했고 광역, 마을버스 도입도 제시했습니다. 취임 후 100일 과제에는 골목 상권을 살릴 스타 가게 지정, 교육정책을 관장할 창의교육관 신설이 포함됐습니다. 현안의 사회적 합의와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원탁회의와 현장소통시장실 운영도 건의했습니다. 현장 어디를 어떻게 둘러보고 어떤 문제들을 어떤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구체적인 준비작업을 신속하게 마치고 바로 현장으로 제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진, 당선리는 취임준비위가 제안한 대로 공무원까지 참여하는 시정혁신 101위원회를 꾸려 변화와 혁신을 추진할 보다 치밀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서성원입니다.